그렇지만 그 차 탈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형이 그걸 틀어요 아니면 지민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형이 대신 틀어줘요? 바꿔가지고 블루투스를 틀어? 난 운전을 못해. 난 운전을 못해. 운전을 못해. 아 첫 단추부터. 달콩달콩이. 형한테 달콩달콩이. 음악은 내가 틀지. 그런데 이건 나는 항상 선택하는 상대에게. 아 상대에게? 노래를? 잠깐만. 네가 그게 고민이었다고?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예요. 차가 있어? 차가 있어? 그러면 잘 벌어 형보다. 잘 벌어. 아니 자꾸 뭐라고 그러신 거야? 잘 벌어. 아니 자꾸 뭐라고 그러신 거야? 약간 더 손에 맞지 tanto. 야, 야. 그냥 쳐 진짜 저 형 맨날 저런 형이야 야 저 형만 저럴 줄 알았어 그냥 치고 들어가라 그냥 쳐 아 이거 개미야 진짜야 얘기해줘 아니 얘기해줘 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가 막걸리 이거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막걸리 한 잔 아저씨 블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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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c걸리 하고서 뭐해 주세요 브러resso 아니 근데 아 개그 개그지? 아 형 개그져 나는 재훈이 형한테 손찍음 하려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아저씨인데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니까 아니 근데